하렐루야! 하렐루야! 어느 공랭체나 특권은 마음껏 누리면서 책임과 의문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요구는 많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버려둔 채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오늘날 들리는 소식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의문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혜택은 누리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때입니다 어느 종교신문 칼럼에서 직분을 받기 원하는 이들이 많은데 받은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려는 이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지만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구성원 한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여러 모양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할지를 고민하는 신자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원인과 이유와 동기와 목적 등 분명한 의식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 바울 자신의 신앙 감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이 직분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등등 나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까지 고백하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은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 있던 자로서 그에게 건면하는 목회 서신으로 볼 수 있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디아코니아의 의미 즉 직무의 의미로 봤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모양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봉사, 직무 등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장로, 집사 또한 권사뿐만 아니라 구역장, 신방장 또한 찬양대, 각 기관의 임원 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여러 모양의 직무 수행 등이 포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모양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 직분을 맡은 자가 나타내야 할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앙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어 여기셔서 이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원문을 살펴보면 내가 감사함은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문장의 서두에 나타나와 강조하고 있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 직설법 능동태로 나와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계속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경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일을 능하게 하신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부정 과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함을 받은 사건이 과거에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을 제공받았던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극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회심하는 동시에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회귀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받았던 바로 그때의 사명에 대한 능력도 함께 부여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나에게 능력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성되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톤이라는 헬라어로 신실한 믿을만한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음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아주 감격스러운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나 자신의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예로운 직분까지 부여하신 사실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주님께서 다미색도상에서 바울과 대면하시는 바로 그때 그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또한 그를 신실하고 믿을만한 자로 여겨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세상 속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이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술가에게는 평소 존경하던 아티스트가 작은 기업에서는 선망하던 대기업이 국가사업의 프로젝트 등 내가 감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권위자가 나에게 먼저 찾아와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고 내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겠다고 자처하고 나선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진정 의지할 만한 자로 여긴다면 흔쾌히 승낙한 후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의 여러 직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친히 이루어가시는 구속사의 프로젝트 속에 우리 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다면, 이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스스로 증거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오직 순종의 모습을 통해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주체는 그 일을 맡겨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우리는 이 일에 의존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맡기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바울을 찾아오시고 회심케 하시고 그에게 사도직을 맡겨주시고 능력을 계속 부어주셔서 이 사도직을 잘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또한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교육자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또한 찬양대원과 구역장과 신방장으로 남녀 전도회의 임원으로 SFC 임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맡은 여러 모양의 직분을 누가 주셨는지 어떻게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쫓아 오직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보기 전에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 그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향에서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로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를 살펴보면 모모 위에, 모모를 넘어서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치사와 넘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의 합성어가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격을 적절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라고 하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주님의 불가학력적인 은혜가 바울의 믿음과 사랑에도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무엇이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내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불소시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앞선 13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는 추악한 과거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방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리석은 말 혹은 상해를 입히는 말이라고 하는 헬라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독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을 어리석인 말로 상해를 입힐 정도로 비방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자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 뒤를 뒤쫓는 것을 의미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난폭하고 무리한 사람이란 의미로 로마서에서는 능욕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한 의미를 지닌 세 단어를 사용하여 과거의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구제 불능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릇된 삶에 살아온 것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복음전도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어마땅한 자신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바른 믿음을 허락하사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궁율과 풍성한 사랑을 고백하며 이에 대한 감격으로 직분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니까 감당하고 있을 때는 없으십니까 여우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입술로 여우와 하나님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 종류의 찬양대를 섬길 때 우리 차례가 또 돌아왔냐며 불평 섞인 어조로 말하거나 오늘 섬기는 대학부 운동원들은 오늘도 찬양대인데 주일 밤에도 찬양대라고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닌 적은 없으십니까 구역장과 신방장 또한 교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한 그들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오래까지만 해야지라고 미리 스스로 다짐해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셔도 나는 안 할 거라는 배짱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집사일 때나 일반 성도일 때나 아무런 삶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장로 장립사 권사로서 중직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영적 뜨거움을 상실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문부림 없이 그저 그렇게 뜨거웠던 그 마음에 상실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 속에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도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 신자로서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흠이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피조물로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구원받아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감격과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진실된 마음은 오늘 우리가 직분을 섬기는 동기이자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때는 언제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에 찾아오신 그때의 감격과 기쁨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내 전인격이 변화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에 기인하여 직분을 감당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안에서 살기에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를 찾아오시고 또한 주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사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죄인된 나에게 베푸신 국률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성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있는 내가 귀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민 앞서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임한 주의 은혜에 대해 간증을 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15절은 주의 궁율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이에 구체적인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진리에 대해 사도 바울 자신의 강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뒤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표현은 앞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어구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어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두 문장을 사용하여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괴수로 번역된 헬라어는 서열상으로 첫째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점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서신들이 기록된 시기를 따져봤을 때도 사도 바울은 열륜이 깊어질수록 또한 자신의 양은 하나님의 불가학력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자각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때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여 이런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통해 단순히 과거를 덤덤하게 회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많은 세월 동안 일해왔지만 지금도 자신의 무지하고 치욕스러웠던 과거를 후회하고 애통해하며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지적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현재의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얼마나 깊은 겸손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와 같은 철저한 죄인으로서의 인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주체하기 어려운 큰 기쁨을 나타내는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죄인이란 인식이 없었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도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도 자신은 죄인이며 또한 그 중에서도 제일이라고 하며 최상급과 비교급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신약성경 대부분을 기록했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이기에 이러한 표현들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지만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인물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1차적인 사역이 그 무엇보다 죄를 알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해 책망하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을 때에 더욱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책망을 받을 때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에 의해 신앙 양심이 일깨어지고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아본 신자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바리세인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우월감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오직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라고 판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 깊이에 따라 한없이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얼마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이어오셨습니까 이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나름 괜찮아지고 있는 신자라고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수요예배도 이렇게 나오고 또한 새벽예배도 나오고 있고 이 밖에 각종 예배도 나오면서 암흑의 집사보다는 암흑의 권사보다는 낫다라고 하며 누군가와 비교하여 우월감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나의 한계와 연약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진정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더욱 겸손하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 나아가 나는 그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겸손하게 고백하시면서 평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궁율의 은혜와 능력만을 붙잡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0에서 12 남전도의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직원 임명으로 7월 초 찬양대원과 서리집사와 구역장과 또한 주일학교와 SFC 교사를 세우시고 또한 직원 임직식을 통하여서 장로와 장립집사 권사를 세우는 은혜 충만한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일 많은 경향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여러 모양의 직분을 감당하며 신앙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직분을 어떻게 여기며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내게 여러 모양의 직분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언제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을 쓰며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모양의 직분을 바른 의식을 가지고 섬겨 나아가므로 17절에서의 고백과 같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만 종기와 영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10에서 12남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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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